네 이수지씨 입장하시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시장 입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수지씨 정면 한번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개그우먼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줍게 인사를 드리고 계신데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들어주시고 사진촬영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를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드시고 사진촬영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네 오늘 수줍은 듯한 미세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그우먼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아 네 그 사실 제가 정말 상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올해 브랜드상에서 이렇게 또 귀한 상을 주셔가지고 또 소비자분들이 가장 추천하는 코미디언이 아닐까라는 자부심을 느껴보면서요 그럼요 그럼요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하게 또 더 웃음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네 이수지씨 사실 천의 얼굴을 가진 개그우먼이시잖아요 희극인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떤 광고를 줘도 살짝 같이 또 잘 소화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네 올해 개그우먼이라는 것은 대세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이수지씨 어떤 광고가 들어오면 내가 좀 잘 소화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최근에 그 육즙수지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면 그걸 담아서 육즙을 가득 안고 있는 치킨 아하 치킨에 육즙을 가득 담고 있는 치킨 치킨 광고 해보고 싶습니다 치킨 광고 좋습니다 그럼 한 번 표정으로 한 번 그 치킨 광고를 하는 듯한 그 표정 한 번 요청 드려도 될까요? 네 치킨을 먹는 육즙수지 방탕 죄송해요 근데 제가 좋습니다 제가 원래 그 노출을 좀 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수녀님처럼 입어가지고 자신감이 좀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? 부서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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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포토타임을 한 번 가질 건데요 포토타임 제가 세 가지 포즈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냥 저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한 번 해봐 주시겠어요?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올해 개그맨 이수지 나 이수지 난 사랑스러운 여자야 난 너무 깜찍하지 앞을 정맥 사진 좀 깜찍해 이수지 깜찍해 오른쪽 왼쪽 귀엽지 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 이수지 섹시한 여자야 나 오늘 노출 하나 없이 발가락만 노출했는데도 너무 섹시해 섹시한 여자 이수지 섹시한 여자 나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? 후 나의 매력에 빠져들까? 아 좋아요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신발 신을 시간 드리고요 마지막 올해 개그맨으로 상정된 오늘 나 이수지 너무 기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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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겠어요? 아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기쁘다 하나 상 받았다 셋 아 한 번 더 놓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? 나오는 거 봐야 마음에 드세요 좋은 사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신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번에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이수지 지금 한 걸음 더 외쳐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어디 보고 해요? 네 정면 보시고요 네 이수지 지금 한 걸음 더 하나 둘 셋 이수지 지금 한 걸음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와 네 멋진 포토월 인터뷰를 해 주신 이수지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